예수님께서 나무라십니다. 그러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. 우린 세상의 기준으로 잘 보고 잘 듣고 산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고 예수님처럼 들을 때 받았던 은총과 비교하면 더 분명합니다.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. 우리가 제대로 기쁘게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.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세상을 보고 들어야만 세상 속에 숨겨진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살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것을 기억합시다.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.